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만져봐도 돼요? 이거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른거야 희귀신 곳이라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똑같지? 여기 식물이 사진 찍고 해도 돼요? 네네, 다 찍으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옛날에 우리 양재 갔다가 옷에 찔려서 엄청 고생했던거지? 똑같지? 응 이거 저번에 봤던 그 마이삼 아니야? 마이삼? 비슷하지? 여름밑이네? 봄선 속에 나오네? 이렇게 점점 진해지나봐. 여기가 색깔이 아서라백정 아서라백정 몬스터라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되는거지? 감사합니다 파리지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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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걸 좀 심어야 되나봐 뿌리파리 같은거 좀 잡아먹게 그러게 얘는 파리지역이 아니라 그 끈끈이 같은데? 끈끈이 죽어 근데 얘보다는 얘가 예뻐서 얘를 키우면 좋을거 같은데 얘는 벌레를 잡아먹으면 너무 위에 다 붙어있을거 아니야 벌레가 많이 없으면 애들이 죽을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물이 물만으로는 못하나?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나? 근데 지금 벌레 없는데 살고있는거 아니야? 그치? 꼭 그런건 아니겠지? 식물인데 그래도? 응 좋아해 여기? 어 진작을 꿀꿀 그랬네 저거 바나나 아니야? 바나나같이 생겼어 뭐? 근데 얼룩바나나 얼룩바나 열매는 안달려 미스터 혹시 오셨어요? 저는 여기 회사 앞인데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제가 농장을 해요 아 농장을 아세요? 미카페하고 농장하고 수집종 회사 중 아 재밌으시겠다 오전에 날 봤어요 블랙레인의 집하고 저 어제 입고돼가지고 아 소프하다가 어 그게 뭐에요? 저 구경해도 돼요? 저거 다 하실래 헉 헉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만져보세요 만져봐도 돼요? 헉 이거는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른거에요 어 희귀신거죠 헉 우와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알로파시아 블랙벨벳 블랙벨벳이요? 네 헉 진짜 멋있다 이쁘죠?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잘 키우기만 하면 다 사다 키우고 싶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진짜 느낌이 거북이처럼 오빠도 만져볼래? 진짜 느낌이 희한해 수춤하네 얘도 이쁘다 쟤 어떻게 옷 많이 찍어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뻐? 어 이사가면 여기서 이거 하자 이사가면? 이사가면? 아 아 새집에 새집에 새집은 얼마인지 물어봐 이 mitä 사러 오셨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너 왠지 저거 살릴 거 같아 그대 내가 키우면 죽어 목푸려 여집에 지금 이사가서도 좋은 요평을 만들어서 키우는게 낫잖아 네 나 이사가면 내 방 하나 줄거야 내 식물방 아니 그러니까 방에 몇 개짜리가 있는데 세 개 세계중앙상자들만? 이 작가님이네 보라색이야 보라색 털이 보라색이야 안이 예쁜 초록색이거든? 네 저한테 털이 보라색 좀 신기해 사람 폐 모양 같지 않아? 사람 폐에 땡땡이 얘는 양쪽에 숟가락 차려 멋있다 쟤네들은 이렇게 두 개가 한 땅으로 나갔지? 어 너무 커 높이가 이렇게 똑같네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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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토하는 것 같아 이것도 예쁘지? 근데 좀 그치 같지 않아? 구멍이 너무 뚫렸어 찢어진 청바지 같은? 어? 이거? 어 이거는 꼭 찢어다가 붙여놓은 것 같지? 너무 납작해 식물 부족 같다 여기 아저씨가 가이드처럼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거 알로카시아자 우리 저때 봤지? 꼬랑이 꼬리같이 생긴 뭐 옛날에 꼬랑이 수비대라는 만화 영화? 알지 꼬랑이 수비대에 나오는 야크 알아? 아니? 야크라고 있어 그 얼굴 똑같은 거지 야크의 얼굴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래 와 저기는 물이 계속 흐르는 건가 봐 저기 수직 정원이 있는데 막 LED도 있고 있잖아 안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자동으로 막 물을 주는 건가 봐 이제 그만 돌아다녀야겠다 우리 형님들한테 강의되는 것 같아 어떻게 사장님이 싣는 추억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게 네가 좋아할만한 것만 다 있다 맞아 꽃도 한 색깔 밖에 없고 꽃 종류는 거의 없어 우리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뭐야? 그거 주신 거야? 어? 뭐 주신 거야? 몬스테라 개운죽 같은 건가? 개운죽이네 내가 우리가 영상 찍었다고 주셨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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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우리 집 몬스테라 아주 시들시들 잘 됐다 아 저 사장님이 우리 영상 찍고 하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올리는 건 줄 알고 올리는 거 맞긴 한데 천명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천명 안 돼 보여서 물어보진 않았나 봐 우리한테 행색이 우리 행색이 천명 안 돼 보여서 여기 수집하러 오나 봐 저런 건 얼마나 하는지 아까 안 물어봤지 저거? 가격이요? 어 지금 물어봤는데 가격 듣고 안 사면은 꼭 비싸서 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나중에 살 때 와서 물어보자 아니야 물어보지 말고 사 생각보다 비싸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사 장담하게 두 개 사 두 개 어 네 주세요 이렇게 어 싸네 이러면서 다 남아요 이러면서 이거 붙여 올려야 되나? 아니 올리지마 있어 지금? 어 여기 있잖아 동탄의 고라니라니 지역 이름 얘기하지 말아줄래? 여기 동탄인 거 다 알아 밖에 너무 좋다 이렇게 해? 우리 뭐 얼굴 나가려고? 응 왜? 근데 원래 전면 카메라는 4K 지원이 안 되나? 응 그래서 뒤로 돌려놓고 찍지 보통 저건 예쁜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한 오래된 것들 나는 32년 된 것 오빠는 36년 된 것들 정확하게 연수를 얘기하지 말라고 너 이렇게 센스가 없니? 넌 사회생활 못 하는 거야 그거는 3학년 6반 할래? 갑시지 말자 우리 7월 7일 3일 3일 4일 5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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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일